안녕하세요. 앱비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4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오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공지를 할 게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이 셀트리온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바이올로 시뮬로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매출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이오주 중에서는 앞으로 이 셀트리온의 실적을 능가할 회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은 정말 좋고 괜찮은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셀트리온이 뭘 하길래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렘시마와 트럭시마, 렘시마 SC, 효중화에서 총 4가지 의약품에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올로 시뮬러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휴미라라는 게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바스틴,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고 또 전레오라고 하는 게 또 남아있습니다. 또 그리고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미국부터 출시가 될 스텔라라라고 하는 이런 바이올로 시뮬러도 지금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해서 세계사가 합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3사 합병설도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게 또 있냐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중화학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화학제 치료제가 일상은 잘 끝이 났고요.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중화학제 치료제가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 3사까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셀트리온은 충분히 계속해서 중장기로 보유해 가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중화학제 치료제가 코로나19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고 하면 이 셀트리온의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게 만약에 확실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셀트리온이 어쩌면 제2의 LG화학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저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오도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은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고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게 발표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량하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약간의 악재 아닌 악재가 될 수 있을 듯 볼만한 게 이 3억 대주주법이 시행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3억 대주주법 또한 유예가 됨으로써 이 3억 대주주가 된다라고 해서 이탈된 자금들이 이 셀트리온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어쩌면 7월 20일 날 기록했었던 33만원 자리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며 내년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주가가 설사 5천원, 만원 떨어진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다.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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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